안녕하세요 8월 17일 와플터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할머니께서 몇 년 동안 친할머니께서 몇 년 동안 사신 적이 있으셨어요 가끔 맛있는 것도 해주셨고 저희 할머니는 손재주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끔씩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할머니가 어떤 음식을 저희 식구들 먹을 때 내놓으시면 할머니 너무 맛있다 할머니 너무 맛있다 계속 할머니 너무 맛있어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할머니가 만드는 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치 없이 엄마가 음식 만들 때는 맛있다는 소리 잘 안 하고 할머니가 음식을 만드실 때마다 맛있다고 하니까 그 고부 갈등이 있으셨던 사이에서 제가 너무 얄밉게 할머니 음식만 맛있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눈치가 없었기도 했던 시절이었지 않았나 그런데 어쨌든 할머니께서 그렇게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고 맛있게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할머니께 할머니 이렇게 국물 맛도 되게 맛있고 찐하고 또 어떤 음식도 이렇게 맛있는데 할머니 비법이 뭐야? 하고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냥 웃으시면서 아유 비법이 따로 있까?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멸치 똥도 따라 양파를 까라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할머니 이렇게 하면 국물이 뽀얗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되는 거야?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미원 조금 거짓말로 조금 넣으면 돼 마지막에 조금 넣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미원이라는 게 어렸으니까 잘 몰랐고 그게 굉장한 비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음식 맛의 정점은 미원이었던 거죠 할머니의 비법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라는 말씀의 구절이 네 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시는 말씀인데 이 제사의 본래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험 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사인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적부터 계속 그런 제사를 지내다가 주전 622년에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제사가 제도화가 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전 515년 때 제2 성전시대가 펼쳐지면서 제사가 이제 점점 권력화가 되고 재물도 이제 세금 성격으로 거둬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나와서 제세를 지냈던 그 모든 게 규격화되고 그렇게 제도화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거운 죄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진노에 대한 압력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제도화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에 그 경험의 자발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라는 깊제사 지내라는 비법으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법을 주신 그 비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 비법은 바로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비법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비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비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토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생시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러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법을 무시하고 형식에 자꾸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죠 오로지 우리의 비법은 예수 그리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숙이의 이 말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는 그 제사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방법과 밀가루도 가져가고 수송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수염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제제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비법과 방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귀한 그 방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 안에서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법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법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로서 알려주시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법은 어떠한 형식에 치우친 제도화에 치우친 그런 비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비법을 우리 모두가 믿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